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랜드 레피즈 기독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권트 림입니다. 그랜드 레피즈 기독교 학교는 웨스트 미시간주에 위치되어 있으며,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12학년까지 2,2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본교는 활기찬 국제학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7-11학년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ISP 직원들은 학생종합관리 및 인성개발을 목표로 하여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매년 35명에서 40명의 다양한 국적의 재능이 있고 당찬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1년에서 5년 사이의 재학기간 중 본교의 훈련을 받은 미국의 호스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본교는 호스트 가족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학생들의 생활, 건강 유지 및 학업 성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 일정은 캠프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수업은 8월 중순에 시작됩니다. 해외에서 오는 모든 국제학생들이 첫 번째 학년 과정을 수강할 때 받는 수업 중 하나는 잉글리시 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수업은 학생들에게 홈 베이스를 제공하고, 미국 문화와 본교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고 영어 실력을 다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본교에 처음으로 등교한 모든 학생들은 1년 동안 1대1 과외 지도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연기, 뮤지컬, 밴드부, 그리고 과학 올림피아드,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 등과 같은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겨울의 윈터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주간 교사 및 외부 강사가 제공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의 강좌나 체험 학습 수강, 교사 동반 국내 해외여행 또는 10일간의 현장 체험 인턴십에 참여한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체육활동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본교 학생들의 약 65%가 해당 1학년 동안은 적어도 하나의 체육활동에 참여합니다. 고등학교는 일종의 탐구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수업과 병행되는 활동은 학생들의 우정을 쌓고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며, 관계 형성, 학업, 그리고 직장 경력과 같은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교는 16가지 AP 과정과 강력한 STEM 및 Fine Arts Track, 그리고 복수 입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10학년 또는 11학년 기간 중 학생들은 ACT 또는 SAT에 준비하게 되며, 토플 시험 또한 데뷔할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대학을 선택할 때 학생에게 적합한 곳인지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며, 학생들이 지원할 대학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학습 지도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난 8년 동안 저희 학교의 모든 국제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그중 많은 수가 미국의 일류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학업 진로를 둘러싼 선택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그 배움의 여정에서 우리 학교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목소리와 개성을 지닌 학생들이 우리 공통체에 충만함을 더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우정과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배움의 여정을 떠나는 동안, 본교는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도록 뛰어난 수준의 보살핌과 의사소통, 그리고 훌륭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